다음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사전투표와의 상호관계를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017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한 군데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시 광진구청장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들 이렇게도 바꾸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그런 동의 플러스값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합친 마이너스값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갑 의원 같은 경우는 군자동에서 10.7%입니다. 플러스.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옵니까? 화양동에서 플러스 9.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0에서 1에서 2 정도 나와야 될 숫자가 9.4%가 나오는 겁니다. 자양제의 4동은 플러스 6.9% 자양제의 3동은 11.5% 자양제의 2동은 0.8%입니다. 광진구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광진구에 있는 40여 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8.8% 화양동, 자양제의 4동 마이너스 5.4%, 자양2동 마이너스 9.7%, 자양1동 마이너스 6.4%. 턱없는 값이 나오는데 더 올라온 것은 40여 개의 여러분들 모두 16개의 동, 광진구에서 16개의 동. 광진구가 여러분 40개 아니겠나? 한 80개 정도 되겠네요. 광진구 값과 의리 약 40개니까 80여 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뭡니까?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여러분 다 패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사전투표에서 모든 투표소 레벨을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꼭 일치합니다. 민주당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10.7%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마이너스 8.3%, 정의당은 마이너스 2.4%,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07%입니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여러분 뭡니까? 좌우대칭 관계를 이룹니다. 화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일정 부분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 빼앗는 그런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가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좌우대칭을 정확하게 이루는 겁니다. 밀어주는 값하고 빼앗는 값이 일치하는 거죠. 밀어주는 거 10.7%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빼앗는 거 10.7%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이렇게 모든 동에서 다 일치하는 겁니다. 단 한 곳도 국민의힘이 독려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의 승리한 지역 투표소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는 있겠지만 그래서 1480대 제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승률이 민주당의 1480대 1이라는 80대 제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주환 님처럼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비결은 침묵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화를 내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봐야 건강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쿨하게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떠냐. 이 두 개를 합치면 21.4%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4%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표를 조작해서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 18.8%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화양동에서 화양동 제1투표소, 2투표, 3투표소 모두 다 뭡니까? 18.8% 사전투표 참가자 투표소 레벨 18.8%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화양동에 있는 화양동 제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에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8.8%를 조작했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광진구청장 선거에서는 80몇 대 제로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공병호TV는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서울의 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소위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으로서 종로구청장부터 25개에서 24개를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25개 가운데서 10군데를 선택해가지고 거의 다른 군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작률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조작표수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수를 그렇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파구청장 같은 경우는 박성수 구청장이고 전남 광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투표소 레벨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 뒤에 있는 것이 조작투표 수죠. 21,844표를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송파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는 10만 9,222명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서초구청에서는 22%를 조작을 했지만 그리고 조작표수를 2만 표 정도를 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24대 1로 서울구청장은 25개를 모두 다 민주당이 차지할 수는 없었죠. 24개를 차지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병호TV를 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8년 지방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거죠.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했고 그리고 조작표수는 13,544표고 수성구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 참가하신 분은 6만 7,716명인 거죠. 대개 14%, 20%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작한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숫자사의 규칙도 발견되지만 좌우대칭 구조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숫자를 장악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총 조작률의 절반 정도를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고 나무조복에 빼앗는 방식이죠.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 관계가 나옵니다. 얘가 뭐죠? 6월 13일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에게 6.86%를 더해주고 통합당 후보에게 6.59%를 빼앗는 거죠. 인천시장은 6.86%를 더해주고 통합당 후보에게 6.86%를 빼앗는 겁니다. 이게 총 조작률입니다. 총 조작률 가운데 절반 정도의 사전투표수를 밀어주는 겁니다. 더해주고 그다음에 빼앗는 겁니다. 프로그램상으로는 밀어주고 빼앗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위해 해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들이 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좌우대칭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으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광진구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동레벨로 투표소 레벨로 군자동 같은 경우 화양시 수월시 화양시 같은 경우는 밀어주는 민주당 척하고 그다음에 빼앗는 한국당과 자유정의당의 이런 더한계가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화양동도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데칼코만입니다. 좌우대칭 관계가 정확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가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조작률을 몇 퍼센트 적용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검증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작업에는 제야 고수라는 분이 큰 역할을 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특표 득표일을 전국 자원에 제공하신 분은 신민디님이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공상국가처럼 선관위가 그냥 선거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으면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비아 선거데이터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발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의심을 갖고 궁금함을 갖고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꼭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좌우대칭구조에 아주 특별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조작률을 20% 적용했거나 10% 적용했거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꼭 이렇게 선관이 사람들을 미워해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면 궁금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2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